지구의 그룹 도시 도시 지구의 그룹 직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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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성장이 왔습니다 magnitude 약간 helped 보소 등을 요렇게 침묵 요렇게 이렇게 ㅋㅋㅋㅋㅋ 야! 야! 너네 말 안 들으면 이거 하나 사갈까? 새가? 이걸로 사가던데 밥 풀 때 써! 제이 안겨 한 번? 한 번? 한 번? 와, 샌베이, 하이그네. 어, 나는 이렇게 치시당하네. 자, 맛있는 빵. 나 안 먹고 싶어. 나 안 먹고 싶어? 여기요. 이게 파도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5,000원어치. 이거 2,000원어치. 이거 2,000원어치. 이거 2,000원. 파산 그냥 2,000원이요? 네. 그러면 7,000원. 파산 좀 넣어드릴까요? 안 넣어도 돼요? 네. 여기 어디 안 먹어? 민준아. 여기 맛집이랑 소개하지 않냐고. 여기는 감성의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다육이들이. 저게도 이런 거니까. 포장지 같은 거 몇 개 하네. 파산이. 제가 입술할 뭐. 안 넣어. 사장지. 8,000원. 사장님이. 나는 병원을 쇼해. 주변에 네가. 네, 요번에 이게 아름 돋아서 한 번 해봅시다 없어 바지 저게 앞으로 가야 돼 바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놀자 아따 아빠가 들래요? 아빠가 들며치고 가잼인가 이게? 응 더워요 가잼이요? 가잼이 같아 여기는 저희 집 옆 동네 조그만 장이 오늘 쓰는 날이에요 5일장 에이 생선봐 생선 겁나 많죠? 이게 뭐야? 열기인가 보다 열기 말로는 것도 있고 떡볶이 뭔 떡이 이게 국냐? 가래떡이네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안놀라면 돈 안납니다 아니 빨간 어묵은 없어요? 빨간 어묵이 이 어묵이에요 아 이게 아 이거는 그냥 빨간 어묵이 너 여기서 먹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안먹어 떡볶이? 먹지마 안먹는데 자기 먹을거야? 나 떡볶이도 안먹는데 아 빨간 어묵 안먹는다메 배고워 미역줄기 이게 맛있는건데 미역줄기 이게 맛있는거에요 미역줄기 이게 맛있는거에요 미역줄기 어디서 먹냐?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지 않자 예 아저씨 드세요 그럼 이거 왜 끓여먹어? 비어진다 야 너 어묵 안먹는다메 야 너 어묵 아 그니까 안되는거에요 떡볶이 감자를 넣었어요? 저 감자 같은데? 네 감자에요 아 여기인데 진짜 가랫떡 맛있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아까 2천원씩 다가였나요? 2인분 주세요 2인분이요? 2개 천원이에요 네? 2개 천원이라고요 이게? 예 아아 이게 2개 천원이래 하나 먹어서 봤어 1인분 2인분 2인분 1인분 1인분 2인분 1인분 에이 다 먹으셨어? 달래가 벌써 나왔네 에이 에이 와 이거는 달래 꼬덜빼기 냉이 이거는 이거요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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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걸로 이게 참나물이라고요? 예 저기 꼬덜빼기하고 참나물하고 교접해서 여기 참나물 그냥 날고 잡숴봐요 향이 너무 좋아요 날걸로 저 고기 쌍저리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미쳤어 미쳤어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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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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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호빵 여덟 산거 아니냐? 어 맞아 누가 맞냐 그거 맞냐 호빵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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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제가 호빵을 좋아합니다 민준아 양파요 응 그... 패드리머 같이 가려고 해도 좋고 싶은데 얘 너무 두껍다 저거 아 겁나 머네 어 종... 종태형이다 종태형 아 종태형 저 옷은 왜 입고 다니는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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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이 같은 거 이거 이거 사장님 이거 이거 100억 이거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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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100억 100억 114억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배고 있어요 152억 111억 109억 이게 이제 뒤가 습관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에 참을거에요 얼마에요? 커피가? 그렇게 많아요 와 아까 그 부분은 여기 잠깐만 입어봐 이거 뭐에요? 네 엑스라지 엑스라지 익숙해져서 이게 얼마야? 그럼 모자 좀 주세요 이걸 만원에 안돼요? 이거 만원에 안돼요? 사장님 이거 바지 그런거에요 만원이요 X라지 34 X라지 34 맞아요? 네 X라지 34 X라지 34 X라지 34 X라지 34 X라지 34 X라지 35 X라지 34 X라지 35 X라지 49 X라지 35 N.-Yiiiiss X這個 우리 애기털한테 사는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저거는 잔날만 오기 땡게. 와요? 안 부르면 되겠다. 그럼 처음에 있구나. 여기서 하나 또 있다. 쪽지 하나 더 살래?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주머니 쪽지 있어? 네? 주머니 쪽지 잡혀서. 두어. 저쪽. 네. 맛있는 거. 굿끼맛. 요리한 집이. 먹고 들어가야 돼. 얇히봐라. 코코거야. 저런 집은 차이. 신상에 잡히는 곳이 훌륭해요. 운동. 입으로 입으로 입을게. 탁복같은데 그렇게 넘어. 지금 완전 저렇게 먹으니까, 이거는 손님께. 초라. 안닿기지. 하나. 사라 사라 많이 파세요 그게 뭐예요? 멍어, 먹이 쓰는 거 안 치잖아 네 수고하세요 빵 먹을래? 이제 다 다 될 것만 다 됐고 시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동네 아저씨 다 됐을 때 야, 이찬아 옷 겁나 탔는데 오말하냐? ㅋ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다 됐다고 돈 정 많이 샀다, 5만 원이야 옷 5개 사는 거야 5개 5개 사면 5천 원 갯수 아니면 안 있던 사람 하얀